안녕하세요 원조수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보시냐면 한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고요. 한띠 먹갈치는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 가격 대비 사이즈가 좋게 나왔습니다. 저번주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진 가격이다 보니까 한띠 먹갈치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한띠 먹갈치고요. 목포 먹갈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보시면 너무나 좋죠. 그 다음에 대박인 게 두띠 먹갈치입니다. 두띠 먹갈치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펼쳤을 때 내장 터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갖고 온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띠 먹갈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두띠 먹갈치는 한띠 먹갈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 두띠 먹갈치를 많이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감병어입니다. 핵감병어는 사신미병어 같은 경우는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3곳이 하셔서 드시기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사신미병어를 굉장히 선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물 좋은 걸로 갖고 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30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병어고요. 당연히 사신미보다 더 도톰하고 당연히 재수용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설날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준비 미리 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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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